삐! 쿠우우우우В 당신들이 가해자 가족일이었다 개소리 집어쳐 선영이는 피해자라고!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가해자 주제에 언성을 높이느냐 너야말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쌍팔을 들이밀어! 저 아이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란 말이냐 내 아버지 바로 전현이에요 말하다오 내 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무자비한 짓을 버린건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죠 저 씨발 년 말하는 뽐쇠 좀 봐! 하나님, 저년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! 야 이 새끼야, 저년 죽이면 넌 무조건 천국이야!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들이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! 여기서 니가 제일 더러워 이 미친년아! 여기까지!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! 피해자 정모양은 개정된 소년법에 의거해 대학 졸업까지 학비 전액 지원 및 취미 보조금으로 매달 50만원씩 지원된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경호원 3명과 동행하여 전국 맛집을 한 달에 10군데 이상을 가야하는 맛집 체험 형벌을 내린다! 반면 가해자 김모양은 40년 동안 피해자 정모양의 신변보호를 위해 주변 30km 내로 접근 금지령을 내린다 만약에 40년 안에 피해자 정모양의 신변의 위협이 한 번이라도 가해진다면 가해자 김모양과 그의 가족들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! 대한민국에 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체 이 X 같은 법은 누가 만든 거야!